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어떻게 저 애를 내 방에 들여서 눕혀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애가 눈을 뜨고 저를 범인이라고 지목했단 말이에요 저 아버지 딸이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구세요? 아버지 지금 뭐하는 거야 여기서? 아버지, 저거 어딜 갔다 이제 왔어? 총리님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는 내가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 허투루 들었니? 아버지 짐승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시댁에 갔으면 너하고 어울리는 짐승들하고 거기서 지너라 짐승하라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너희로 다가올을 내가 existe 그는 인수 feeling 너희로 다가올을 내가 너희로 다가올을 mentor 감사합니다.